아이고 박사장 아이고 정사장 이거 아주 반갑구만 반가워 창피해 어 빨리 들어가자 어 창피해 안녕 세파리들 여러분 저 이발했습니다 누나 공졸하고 최근에 영화가 났거든 완전 최우진 대리님으로 기억나게 된 거야? 최우진 대리님? 아니야 나 다니엘 헨이야 나 다니엘 헨이 나온 거 티베 보자마자 스크린샷 해가지고 미용실 가서 이렇게요 야 여기 뭐 모기 물렸어? 나 다니엘 헨이야 세환이 이마가 원래 이렇게 컸나? 나? 어 나 세환이 아니야 나 다니엘 헨이야 아 시끄러워 FBI FBI 나 다 네가 했니야 다 네가 했니? 이거 다 네가 했니? 하하하하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가는 동네는 캐럴턴이고 여기는 프리스코라고 중국집도 있고 쌀국수 명랑 핫도그 어 고기 뷔페 공차 등등 있습니다 맞죠잉? 맞죠잉? 나 이거 어떻게 이 머리? 이거 왜 그래? 다니엘 헨이는 이거 없었는데? 너 일부러 여기다가 포인트 준 거 아니야? 아니야 다니엘 헨이는 이거 없었어 아 너가 다니엘 헨이가 아니잖아 마음만은 다니엘 헨이야 다니엘 헨이의 골든 리트리버 이름이 로스코거든? 나도 골든 리트리버 사서 나는 코스코라고 이름 질거야 누나 이거 다이소 가게 이름이 다이소인 여기 가면 모든 게 다이소 그래서 다이소인 거 알아? 진짜 드립아 이건 드립이 아니라 진짜야 이거 일본 가게야 그러니까 다 있어 일본말이 다이소야? 진짜 아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? 엄마 어떻게 된 거야? 뭐야? 다이소 일본 가게 맞아? 근데 일본말로는 다이소가 다이소가 아니잖아 맞다니까? 다이소 구다 사이? 다이소 구다 사이? 오 귀여워 뭐야? 아 그건 폐사 뭐야? 너 그게 무슨 뜻이야? 난 사람한테 처음 들어봐 무슨 뜻이야? 여러분 양아테라는 기분 좋다 라는 뜻으로 인터넷 강의를 통해 배운 일본말입니다 양아테 구다 사이 와 누가 다이소 아니랄까 봐 진짜 다이소 그 드립 몇번 알고 그 드립 몇번 알고 누나가 웃으실 때까지 그 다니엘 헨님도 이거 시계 하나 차고 있었는데 다이소 아 잠깐 뭐야? 이거 다니엘 헨님도 몰라? FBI 그거 알아? 뭐? 다니엘 헨님도 골든 리트리버 좋아한다? 나처럼? 진짜?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 아 진짜? FBI It's that pink banner It's that pink banner It's that pink banner 그럼 막 손으로 뭐 하던데? It's that pink banner It's that pink banner It's that 어우 눈 맞췄어 근데 그거 가르쳐주면 안 돼서 어떻게 하는 거야? 보여줘 봐 나 진짜 배우고 싶어 It's that pink banner 누나 젓가락이니? 왜 이렇게 미쳐말라 젓가락이니?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데 It's that pink banner It's that pink banner It's that pink banner It's that pink banner 누나는 되게 솔직한 편이잖아 나 춤 잘 춰 춤은 아닌 것 같아 나 춤 잘 춘다니까 넌 랩으로 가야돼 나 춤 잘 춰 나 이래봐도 지들의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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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BI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이유는 이틀 후에 저희 엄마 아빠 둘 다 한국에 가요 그래서 2주간 집에 혼자 나 홀로 집에 뭐가 다르지? 머리는 똑같이 잘랐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? FBI FBI 머리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? 여러분 그럼 다니엘, 해니와 슈렉은 테니스 치러 갑니다 슈렉 아니고 시발 피오너라고 샤워 너 MBTI가 모르더라 나 MBTI? 응 SEXY 섹시 누나는? 나는 ENFP Like 이효리? No Like 가비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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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? 나는 INFP Like Like Mr. 조승우 근데 저요 여러분 저는 장애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승우님을 무지 좋아하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라톤 말고 타짜 흉내내야겠어 타짜 교수는 타짜에 나와? 타짜 주인공이야 아 맞다 타짜가 나와가 아니라 타짜 주인공이야 아니 최근에 나온 타짜는 안 나오잖아 타짜 맞다 오랜 와우 아 코치님 감사합니다 좀 광고처럼 마셔봐 광고는 일단 올린다 뭐 꿀꺽꿀꺽 시작 마시고 카메라 쳐다본다 스마트 워트 어 뭐하는거야 왜 춤을 뱉어 원래 막 뿌리지 않아 물 뿌리지 않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이 되면 뵙겠습니다